야 내 슬트 한번 깔게 응 잠깐만 나 이제 가는 중? 아 빌립스를 안 꺼났네 이 사람들 아.. 아.. 나이스 개나이스 야 한 명 남았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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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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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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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캐리 좋아좋아 오케이 나 여기 보고 오마니엄 들어온다 오마니엄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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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나 컷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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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더 한 명 덴비까지 덴비까지 나이스 이 새끼 들어왔다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뭐야 태어나는 거 왜이래? 술 타나 더 터지면 바로 들어간다 나 응 아잇 잠도 안 됐다 한 발 나 올렸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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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나이스가 아닌데? 아 아 아 니키한테 따였네 니키 들어가자마자 바로 뒤에 아 씨 숱탈 아 또 어차피 수펀차 한거지 90도 각도 와아아아 박아냈티코 박아냈티코 와 씨발 기다려봐 오케이 이거 바로 눈앞에 눈앞에 댄디 눈앞에 댄디 나이스 컷컷컷 나 90도 각도 컷컷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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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 때 한 명은 앞에 쬐고 한 명은 뒤로 가면서 90도 각도 쬐야 돼 그게 낫겠다 아 씨발 강성현 어디 있었어? 집 앞에 세 마리 세 마리 들어온다 아 답이 없는데 이러면 바로 들어온다 바로 뛰어들어간다 아 씨 한 번에 체면 들어오면 답이 없지 나만 좀 돌겠고 아 아 아 아 아 아 남쪽엔 남쪽엔 두 명 남쪽엔 두 명 집안에 클리어 해야 돼 있을 수도 있어 아 뭐야 들어갔어? 어 있다 있다 컷 나이스 남 앞에 두 명있어 본다 깜깜깜 여기서 이기치하는 게 훨씬 나 두 명 괜찮 두 명 들어간다 컷 나 여기서 볼까? 여기서 볼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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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바로 알려줘야 돼 아 샷감 있으면 줘 이거 우리 이겼네 참 봐 수고했어 아 수고 수고수고 수고수고 반tar 아 그 아 무슨 아 아 아